네, 본 들려드렸고요 저희가 정신이 해이해져서 막 나갔다 오는 건 아닙니다 볼일이 있어서 잠깐 왔어? 이번 순서는 조금은 불편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항상 여러분과 저희 프라우다이즈 소울도 빠른 곡이 몇 곡 있어요 이 빠른 곡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저희의 빠른 곡은 이 정도 그래서 저희가 공연을 지금까지 하면서 이런 시간이 되면 여러분 다 같이 일어서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항상 불편했어요 마음이 특히나 오늘 같은 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무작정 이곳에 도착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한다 그래서 일어났을 때 가끔 눈이 마주쳐요 일어나서 이러면 몇몇 분이 되게 남자분들인데 이런 걸 제가 몇 년을 봤어요 저희가 저희가 그렇게 빠른 곡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멤버들께 얘기했습니다 그만 일어나자 왜냐하면 저희 아쉬운 분들은 중간에 흥이 기워서 일어나서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곡이 이렇게 앉아서 넓았는지 이제 발을 부르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박수를 치면서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템포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굉장히 여러분하고 저희가 어색할 수가 있어요 불이 탁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서로 이런 수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앉아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못 했으니까 어 하신 분들 한 지금 여덟 분 정도는 중간에 일어나셔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그런 곡을 듣습니다 네 그럼요 조금 빠른 노래 저희의 팬데라이즈 들려드리겠습니다